음악 안녕하세요 금파예행TV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밀이 유기방가옥을 소개합니다 유기방가옥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전통가옥으로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에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옥 주변에 만개한 수선화는 100여 년 된 고택과 어우러져 한폭의 동양화 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유기방가옥 주변은 송림이 유거진 야산과 정원 등의 심은 수선화가 최근 일제히 꽃망을 터뜨려 사진작가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 수선화가 절정을 이루고 인근에는 개심사, 용비지, 서산 마예삼전불, 보원사지토, 해미읍성, 용연자연휴양림 등이 있습니다 금파부보 노란 물결로 가득한 유기방가옥 수선화 매력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이상 서산시 운산면 여밀이 유기방가옥과 수선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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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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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